쪼금 위험하다 대사를 맞추네? 쪼금 위험해 소구성 때 공이 되었네 딱 괜찮아요 뭐야 사베이 3개나 있어 안 떨어지죠? 아직 안 떨어졌어 따라가죠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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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급품 저기 있네 먹으러 올려놔요? 제가 비행기 루트가 없 이렇게 가지 않았나? 먹으러 오래들 별로 없겠다 오 바로 옆에 사람이 있다 거기 연시 불자 야 어디 갈라고 둘 다 뒤져버려요 여럿 엘로우 알로하 토미건이네 음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는군요 한명 더 어 어딨더라 저기 루트면 여기 근처인데 엘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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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나이스 엘로우 저기 한명 오네 소음기기 이 기다려 소음기기 이거 있다 엘로우 에이 맨! 컴온! 에이 컴온 여덟 발 밖에 없네 한명 더 살아있는데 스카가 없네요 스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굳이 토미건 먹으러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 좋아 AK랑 더벌배럴 샷건 두개 딱 들고 있죠 뭐 다른건 더 필요 없을 것 같아 토미건을 들까? 아니야 소음기도 없는데 굳이 토미건 들기 SMG 소음기 들고 있으면 토미건 들면 되는데 야스나야 안에 들어가서 파밍 하죠 한명 더 있을거에요 야스나야 안쪽에 이게 파티 수직선자위 뭐가 나라구요 하다보면 나오겠죠 음.. 먹으러가죠 보급품 어 떨어뜨리고 온거 아닌데 어 떨어뜨리고 온거 아니야 떨어뜨릴거에요 어 떨어뜨리고 온거 아니야 어 떨어뜨렸다 어 근데 제일 이거 시체에서 탄이랑 그거 들고 가죠 오 두개 떨어뜨린다 예시체에서 손잡이하고 오 미니 탄? 오 탄 좀 들고 가죠 아 손잡이는 예시체가 아니구나 씨 그냥 먹으러가죠 이거 멍 시간 느리다 시간이 늦겠다 목체 아직 잘 나가요? 이거 순하나 막 뚝나오면 뚝나오면 진짜 정말 좋은데 뚝 컷! 보호품에 싸우네 저기 저기 도착! 길이야 왼쪽에 있는 파티 한명 남았거든요 오른쪽에 다른 파티 함유있고 여기 별로 좋은 자리 아닌 것 같아 아 저기 돌 뒤에 돌 오른쪽에 오른쪽으로 뛰었거든요 왼쪽에 스크스 오븐에 있었고 오른쪽에 있는 파티 오른쪽에 뛰었으니까 자리 바꾸죠 보고 먹지 말고 자리를 바꿉니다 수나 먹으네 다운 수나 소음기까지 끼고 있는가 보네 5분 먹으러 온 애들 이제 좋아지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파티 있거든요 왼쪽 파티하고 오른쪽 파티 좀 같고 오른쪽에 한 파티 더 있어요 앞쪽 앞쪽 체크가 안되는데 계속 총알 바뀌는거 보니까 내 위치 나네요 위치 확인했으니까 위치 바꾸죠 잠시 차버리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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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cot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일단 보호품은 애들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먹으러 가는 거 좀 힘들고 좀 있다가 좀 소강상태 되면 먹으러 가죠. 아직 한 파티가 내 위치를 봤어. 오른쪽에 있던 파티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파티가 제 위치를 봤거든요. 굳이 지금 보호품 안 먹어도 이길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하죠. 저 보호품은 나중에 지나가면서 먹으면 돼요. 이쪽 방향은 한 200m? 자기장 올 때 그때 먹으면서 빠르게 빠지는데 주위에 시체들까지 챙기고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. 아까 오른쪽 파티 애들이 있던 쪽으로 저기 뒤에 한 명인데 그러니까 오른쪽 파티가 있는 거라 말이에요. 일단 한 명 위치 확인됐고 저거 한 명 나머지 같은데 이거? 맞나? 이거 사람 맞나? 사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오른쪽에 여거는 사람이 확실히 움직이는 거 보면 뭐야? 아 300m 아 300m 부분 또 떨어뜨렸니? 자기장 오니까 저쪽 보고 곧 먹을 생각하고 싸우러 가보죠. 싸우러 가보죠. 나 쏜다. 나 쏜다. 먹으러 가면 힘들 것 같네요. 뒤쪽으로 빠지는 거 빠지는 거 같은데 한번 가보죠. 몰라. 운빨이다. 일단 한번 가보죠. 가서 뭐 차 타이어 터지고 거기에 먹히면 게임 지는 거고 저거 먹으면 이길 확률 좀 더 높아지는 거고 운 로또 로또의 건가 카네 로또의 건가 로또 아 아 구욱이 다깝다 상자 쓰죠 그냥? 어차피 지금 풀빛 채우는게 더 중요하거든요? 상자... 저기 있네 자기장 안쪽에서 뛰어나온 애들 아... 또 잇다 구지네 아..너무 늦게 출발한다..깨 아프다.. 다운명.. 여덟명.. 일곱명.. 저쪽 윗집에 있는 파티는 내려와야 될 거고.. 요쪽..내가 지금 가려는 방향에 한 파티 있는 거 같거든요.. 저기 집에 한 파티 있고.. 그러면 이쪽에 있는 방향인 애들이 유리하니까.. 제가 양각을 쫄게요.. 차 안 쓰는 게 좋겠다.. 뒷팠으면 오히려 어그로 끌려.. 어..근데.. 숨을 데가 없어서.. 저기 한명.. 두명.. 나무 뒤에.. 아..이거 2대1이네.. 이쪽이 아니고 이쪽 같았거든요.. 2대1이다.. 다 할만한데.. 연막을 쓸까.. 수루탄을 쓸까.. 냉선나무.. 냉선나무.. 저쪽 방향으로 보고 쐬긴 했어요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지 왜 안보이냐? 누워있는가 보네? 돌아왔는가 보네. 사각적으로 오른쪽으로 해서. 아 이거 너무. 오른쪽에 있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